친구들 아이오 아이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판 먼저 읽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에요 왕선초등학교 어 저 있습니다 달서초 어 있습니다 용개초 용개초 저도 있습니다 오호 영신초 어 저 있습니다 진천초 진천초 없는 것 같아요 매호초 매호 있습니다 아이오 서평초 그것 없는 것 같은데요 흐헤헤 저 그 부분 다 빠진 것 같아요 동변초 저는 이 페이지에 동변이 없네요 대봉촛 저번 딴 거 보고 안 돼요 저게 없어요 그러게요 세 번이나 없는데요 네 그럼 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런데요 동천초 동천초 있습니다 장비촛 장빈초 있습니다 동행초 동행초 반야월초 이상한데요 제꺼 보고 아세요 대청초 대청초 와룡초 진짜 이상한데요 또 없어요 금개초 저는 하원초 인고 하원초가 없네요 이게 뭐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한샘초 영광 불길하네요 볼 수 없네요 용개초 동행초 논공초 서재초 드랑겔초 강동초 와룡초 경진초 하원초 없네요 달석초 없네요 대성초 없네요 교대부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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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행초 있습니다 조문호초 장기초 저 왜 없습니까 서평초 아싸 동행초 동행초 과문초 빙고 오 교대부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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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린초 있습니다 조문호초 조문호초 장기초 장기초 또 왜 없습니까 서평초 아싸 공린초 아 있어요 교대부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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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린초 있습니다 조문호초 장기초 장기초 또 왜 없습니까 서평초 아싸 공린초 아 있어요 공린초 과문초 빙고 오 나도 하나만 남으면 빙고 대화자스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산산초 선진합니다 없습니다 강동초 한신두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옥산초 제가 지금 열심히 못 알아보는데요 없네요 성동초 매호초 없네요 왕선초 왕선초 있습니다 달서초 있습니다 도구 세천초 대성초 대성초 용개초 계속 없어요 저 용전한거 좋아해요 서평초 없네요 아싸 대청초 신청초 없네요 신청초 없네요 초 이번에도 제가 이겼네요 어 중립초 빙고 아하 허허허 제가 두분 다 이겼네요 아 영영이 선생님이 2회 1로 이겼습니다 안 벌렀다고 손해하지 말고 제가 잊어버렸다고 또 손해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뇽